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정확한 은약을 붙잡는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심하고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게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심하고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게 왜 내게 성경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고 또 의심하고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주 예수 믿고 또 의심하고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게 주 언제 감기하실지 오 밤에 혹 낮에 오 주님 만날 그것도 안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잔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모래를 뜨겁히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과 우려시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뜨겁히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실 주 찬양하여라 땅 위에 송도들이 부르는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내 영혼 구원하실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려라 참 즐거운 노래를 불고피 불러서 만왕의 왕 대신 주 나 찬양하겠네 머룩한 하늘로 내 들려올 듣게 참 흐린던 주님을 안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불고피 불러서 만왕의 왕 대신 주 나 찬양하겠네 노릇한 하늘로 내 들려올 듣게 참 흐린던 주님을 안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사회자 넣으실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출류로 예배할 증이라 아멘 우리의 시간을 따라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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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너희는 대카신족 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들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2, 3, 7, 5천 종교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함께 참성과 2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Let us all sing hymn number 23 마님이 내게 있으며 그립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은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은총은 늘 찬송하겠네 그 크신 영광 널 믿고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고위한 이름 날 위로 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은 이 찬양은 참의감 되도다 내 취의 고생 깨끗이 파고 이스라엘 마음을 빌어서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84번 히브리스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를 알던 우리 주 예수의 그 시도를 미사하며 이런 성료로 이탈사 동력여 마련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관해서 십자 못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입변에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료를 미사하며 고루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가 들어온 것과 절을 사여 주신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은 미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Let us sing praise hymn number 305 나 같은 죄인 살리수 주님의 목숨 나와 이렇던 생활 찾았고 왕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 있어 걷으신 주님의 목숨 나와 나 처음이 그 죄악에 있어 걷으신 무한히 있습니다 그 죄악에 있어 걷으신 그 죄악에 있어 걷으신 그 죄악에 있어 걷으신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가 내 저녁라인 사연소 주 자녀라 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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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해서 송정수 장나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For the worship elder 정수 손 will come and pray. Father God we thank you for your grace in saving us who are separated from God dead in their transgressions and sin by the precious blood of the cross that Jesus Christ bore. Father God have mercy on this nation and its people. May our president and all the leaders come to have the heart to review you so that your justice and righteousness may be put to actualization.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greatest knowledge is the knowledge of knowing Christ and being discovered in the Christ that is the greatest answer.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May we enjoy the power of transcendence of time and space and be led to take on the journey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us heaven for.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역사는 현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Guide our steps towards the field where these words are fulfilled. And may the strongholds of Satan break down the partisans of God be established.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가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고 누림으로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May we enjoy the seven partisans, seven journeys, and seven guideposts that make at our center of our lives as you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we may testify of the gospel.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을 누리며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Work upon us, Lord, so that your words are fulfilled in our lives and so that we may enjoy the prayer answers and for us to realistically see the works of salvation take place. 먼저 그 이 나라와 의리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보고마의 여정을 가도록 정확한 언장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In the prayer of first seeking your kingdom and your righteousness help us to hold to the accurate covenant so that we take on the journey of world evangelization that is your absolute plan and may the blessings of the throne come upon us. grant all the believers here who are the main figures of the three-day weekend era with the blessings of the economy of light, economy of the remnants, economy of missions so that we may construct a church with the three courtyards in order to save the 2, 3, 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에 대한 응답을 실제로 누리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To the church who is the body of Christ may the power of the true gospel that is given through the word be realistically enjoyed as our answer.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도록 3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To those believers who are in the midst of suffering grant them the blessing of the three answers so that they may overcome all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s.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며 치유되게 하옵소서 Upon the believers who are suffering from illnesses bestow upon them new strength as you heal their bodies with spiritual and physical health.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삼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At this time, bestow upon Reverend Quangsu Liu who will relay the word of God fully with the spirit of the triune God.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밭에 심겨져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It may not a single word that is proclaimed fall to the ground but instead be planted into good soil that it may bear fruits a hundredfold. 윗성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To all your people who are joining us through satellite and internet be given the same grace and may you bless all those who devote themselves for this worship. 다위창인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찬양으로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Through the praise of the David's choir may all the glory be given to God alone and through their graceful praise may this be the best most blessed worship.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We pray for all of 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has answers us when we're praying holding on to the word of the covenant. Amen. 아멘 This week's covenantal word that God has given to us is from Romans chapter 16 verses 17 through 20. 형제들아 아멘 아멘 당장 요강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After the David's choir gives praise to God Reverend you will come and give us a message entitled The Answer of Today That Saves the Past and the Future That Saves the Past and the Future Ame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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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만 진짜 알면 응답은 계속 옵니다. 사실은 우리 지하에서 35평인데 그거 아니고 12평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추위날만 쓰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보호마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랩노드에는 최고의 다민족들이 올 겁니다. 해외에 실력 있는 엘리트들이 몰려올 겁니다. 도대체 그 한 가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는 겁니다. 영도에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전동운동을 내가 직접 다니면서 했죠. 수요예배 때 젊은 여자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친정어머니가 점을 쳤는데 자기가 이제 죽는데요. 불안하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친 겁니다. 친정어머니가 점을 친 데는 전라도인데 여기서 이제 부산에 물어본 겁니다. 답이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 불안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근사님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수요일 우리 예배 온 거예요. 기도해 줬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존 쪽으로 이사 갔는데요. 이렇게요. 사람들은 모르고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의 개인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일부러 안양의 김동근 목사님이 제 강사 대기실인데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 다섯 명이 무당에게 잡혀가지고요. 네 무당이 돼야 된다. 안그럼 네 죽는다. 근데 놀라올게도 한 명씩 한 명씩 죽은 거예요. 다섯 명을 그렇게 했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안 죽은 거예요. 얘가 이제 김동근 목사 교인지 팀이 만나서 복원 받은 거예요. 이 무당이 지금도 계속 괴롭히고 있다네요. 눈이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 여러분요. 유럽의 대학에는 우리 렘런드 갔는데 한 반에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말고는 싹 다 마약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점 싹 다 마약하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은 독일인가 학교를 갔는데 단 전체가 동생이에요. 자기 혼자 이상한 거고 전부 다 그러니깐 미국에서는 한 해에 백 번 넘게 청소년 아이가 너무너무 견뎌도 못 견뎌가지고 집에 있는 총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쏘아주고 있어요. 뭐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앞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바쁠 겁니다. 옛날에는 안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지금 막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막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입학, 취직, 모든 조건에 정신과의 진료한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이미 미국, 유럽이라고 시작됐잖아요. 약간이라도 학생이 문제에 나타날 때는 그냥 커리큘럼 속에 정신병원에 몇 번 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현재 학교, 초등학교에 일하고 있는 교사가 제가 얘기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얘가 약을 먹어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막 늘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정말로 앞으로에게 곤란한 일들이 있죠.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보면요, 강대국이 일곱 번 나타나서 전 세계를 죽인 거예요. 예,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다 노예되거나 포로 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많은데 이스라엘 자체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 알면요, 응답하고 전도문 열립니다. 오늘, 진짜 확인해야 돼요. 옛날에 중세 이전에 많은 국가들이 부족하고 일어날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시대인가 하니까 마치 동물 세계보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짓이나 콱 물어 죽이잖아요. 이 사슴이 말이죠. 사자가 난 호랑이 나타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때를 지어 도망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 마리가 뒤에 있는데 미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말이에요. 사자가 막 계속 막 물고 수풀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사는 거예요 그냥. 또 기린 같은, 기린이 크잖아요. 발로 차면 될 텐데, 그 사자의 물리가 그대로 가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열리면서 더 큰 문제와 한 거예요. 이때는 강대국들이 생기면서요, 맞은 전쟁부터 한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잡한 많은 얘기 빼고 오늘 지금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로마 16장 20절입니다. 답입니다. 사단이 너의 발 앞에 상하게 될 것이다. 어떤 성경에는 사단이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오늘 얘기는요, 사단이 너의 발 앞에 상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과학자들이 몰라요. 알 특이 없죠. 알 특이 없죠. 그래서 미국의 전 지금 네피엠 시대에 왔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더 몰라요. 왜 이 지구 상황이 갑작스럽게 지금 저기에 대한 세 배로 늘었잖아. 왜 늘었는지를 몰라요. 왜 성경에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교회가 말 안 해요. 사단이 너의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너의 발 앞에 사단이 상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답입니다.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었다 이랬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전 세계는 헝헝헝 헝헝 헝헝 빠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문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냐. 우리 집에 무슨 보화가 있는데 가져가니까 나보다 강한 자가 뺏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요. 그 강한 자가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세간들, 봉울들을 지킬 수 있겠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힘이 어마어마한 사단이 네 집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집을 구성할 수 있겠냐.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설명에서요. 예수님의 설명에서요.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이걸 모르니까 오늘 교회가 뭐하고 있냐는 거요. 분쟁. 오늘 10절에 나왔잖아요. 복음 막는 일. 그치게 한다 이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배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거요. 그동안 교활한 말을 하고. 교활한 말을 해요. 아쉬운 말을 해요. 미워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이 딱 들으면 혼란이 오도록 미워하는 말을 해요. 다 교활한 말을 이렇게 하고. 예. 사람들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꾼들 보면요. 내일도 많은 얘기하지만 콕 보면요. 상대에 대한 그 탁 상체가 되도록 말 탁 이렇게 해주는 사람. 오해가 되도록 탁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네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주의 은혜가 너에게 이슬 지어다 하라고 축복하세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면요. 뭐가 나오느냐? 사단의 권세를 걷고 부리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과거가 해결돼요. 안 그러면 절대 과거 따라다닌다니까요. 무시 못해요. 렘렌드는 부모님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어. 그걸 따라다닌다는 얘기에요. 사단의 권세를 못 꿇고 부리면 미래 자체가 답이 없어요. 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오늘인데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은약을 잡아라. 세 가지로요. 첫째입니다. 과거의 뿌리를 완전히 해결해 버려야 해요. 첫째 나온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굉장한 말씀 나왔죠. 이게 처음 나온 복음을 붙잡아 체험해야 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굉장한 얘기에요. 저는 우상으로 말면 아마 우리의 선조들 우리 집 많으나 봤거든요. 봤잖아요.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라. 이걸 모르니까 교회는 딴 거 계속 분쟁하고 세상 말하고 배 얘기하고 배 밖에 없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후대들은 밖에 나가서 영적으로 힘 하나도 없이 죽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지는 렘넌터들은 속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모든 허감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같은 말이에요. 근세를 꺾을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 밖에는 재앙이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야. 모세야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면 내 백성이 해방될 것이야.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글쎄. 교회 다니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거 아무 감동이 안 돼. 그럼 뭘 먹으면 돼 먹어요. 별 가치 없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걸 또 잊어 먹으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이마누엘이야. 그 이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바요나 시무나 네가 복이 있구나. 아무나 이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고 하나님에게 알겠습니까. 세 가지 해결이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면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후대를 무너뜨리는 에덴 동산 사건. 노아 시대의 내 비림 사건. 지금 우리나봐요. 바벨탑 사건. 실컷 공부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어떤 아이는요. 죽도록 공부해서 성공했는데 저 마지막 게니까 영적 문제 와서 무너져버려. 내 친구 하나는 교회도 잘 안 올 정도로요. 공부한다고 이래서 성공했는데 이게 정신돌아. 지금도 중심 병원에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얘기죠. 이 바벨탑 사건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본래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단이 전 세계와 여러분과 후대를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의 바람에 무릎 꿇을 이 말은 과거에 대한 해결도 되지만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부터 안 했어요. 뭐부터 했습니까? 13장, 12장, 19장 보면 기도에서 응답부터 받았습니다. 중요합니다. 공부부터 한 게 아니요. 하나님 중에 힘부터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일부터 한 게 아니라니깐요. 하나님 중에 힘부터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였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무속인의 허감을 꺾어버리잖아요. 과학자들이 몰라요. 귀신들과 점치는 사람 고쳐버린 거예요. 저 사단이 19장에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문제와서 북치병 걸려서 헤매는 사람을 너무나 치유해 푸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이게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살려내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랩런터들에게 열세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열세를 주는 거예요. 저 18장 사전에 보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요. 여러분이 알고 가야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힘 얻으라는 거예요. 공부 걱정, 시대에 뒤뜰어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 대학 가기 외치는 거지, 하나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구장 발전에는 뭘 가르쳐요? 그리고 지구장 발전에는 뭘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 진짜 응답이 뭔지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 드디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두란노에서 엄청 응답하고 삼성은 다 맞추게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 때문에 바울이 법정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담대하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죄 없는 바울이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가다가 폭랑을 만난 겁니다. 그 안에는 276명의 죄수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갑니다. 마지막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때는 법이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대부분에 가는 거죠. 그것도 직접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으러 갑니다. 이 가는 도중이었어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배가 지금 가면 폭랑을 만날 것이다. 아무도 전도자의 말 듣지 않지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선장도 선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 죄수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야. 그 사람도 무슨 소리 하냐 말이야.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요. 상대들이 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표가 옵니다. 갑자기 강풍이 몰아쳤어요. 그거 뭐 광풍이야 그냥 몰아친 겁니다. 그것도 14일 동안 밤인지 낮인지 몰라 배는 가라 기자에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아무리 아우승을 치지만 배는 가라 기자에요. 안에 있는 물건 다 내버리고 아무리 몰아치지만 안 돼. 그 배는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아까워서 그런가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스 앞에 서야라.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이 복음을 말해야라. 미래까지 하나는 완벽하십니다. 오늘 이 은약 잡아서 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가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가 맞는 말이죠.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 이래가지고 공항에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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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다 사고 불신 지옥 다 죽으면 맞는 말이에요. 보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빠 딱 내리는데 공항에 가면 불신 지옥 사실 틀린 말입니다. 불신 지옥이 아니고 사단의 백성은 지금 살아있는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은 사단을 가두는 감옥소입니다. 마태국은 2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가야지. 마귀성이었으니까 여러분이 훌륭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옥처럼 살다가 진짜 지옥 가요.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지 멀쩡하겠다.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데 아니라니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천국이 갖고 왔다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데 기도해라. 그렇죠? 그걸 누리다가 당연히 그 백성이 가가는 거예요. 배운 것 가진 것 조금 도우면 되겠습니다만 지옥 근세 아래에 있는 사람 지옥처럼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늘 불안하면 늘 불안하면 이걸 이 여자 다섯 명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점제 차이고 이 사람 구단 받으면 뭐 안 하면 너 죽는다. 이 말에 묵여가지고요. 다 죽어도 안 하면 실제로. 그런데 어제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장을 못 본 거예요. 진짜 보면요. 아이고 아 이게 복음이야. 복음을 봐야 돼. 못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기회에 불렀다. 또 나가 전도하기 위해 불렀다. 귀신을 내어줬는 권세 주기 위해 불렀다. 나 이 말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무슨 귀신 얘기 나오나? 야 전세계나 전부 귀신 문화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를 이길 권넝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야곱과 사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려면 피하리라. 바올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무송인의 흑암에 덮인 무송인을 꺾어버리잖아요. 귀신을 내어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제가 이제 제일 응답을 언제 받기 시작했나면요. 여기 오기 전에 부 목사로 있을 때에요. 뭐 전도를 한참은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교회 잘 성기고 전도하면 되지. 청년부들이 부엉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장노인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 우리 교회는 제자가 전부 유광수 제자인데 저 사람은 가면 다 따라갈 건데 걱정을 하시던가 봐요. 그 말에 감동을 입은 우리 어른께서 나를 보고 안창말로 가라는 거에요. 청인하지 말고 아 안창말로 있어요. 보컬이 그는 무상총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라가도 괜찮을 동네를 맡아라 이것이 형랄거에요. 저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얘기하면 100% 오케이 입니다. 그렇죠? 우리 당리에서 어느 내가 장노님하고 어느 목사님 가라면 가는 거지 내가 아무 이유 없어요. 0.1%도 이유가 없어요. 단지, 아무도 안 가봐요. 무당촌에 가면 전혀 있는 적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매일 올라간 거예요. 그 뒤에는 주간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없냐? 최고의 응답을 받아요. 열매일 났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최고의 응답도 없어요. 푸신의 상태를 본 거예요. 난 무속인 집안의 점쟁이가 말이오. 예수 영접아 거기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앞장서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본 겁니다. 그 뒤에 영도로 온 거죠.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미국, 유럽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못 보더라고요. 완전히 귀신 문화를 고급화시킵니다. 야, 대단하네요. 장세기 3장을 그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딱 만드는 게요, 뉴 에이지요. 난 놀래버렸어요. 역시 미국의 강대국이요. 이 허감을요, 진짜 그냥 다 만든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맞아요. 내 비린말이잖아요. 접신 운동을 프리미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시 기도 명상 운동은 원래 유대인 겁니다. 전시대 프리미션 운동은 전시대 프리미션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 그걸 내가 본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국에서 우선 다민족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집회 가지고는 안 돼요. 다민족이 와서 치유받고 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고는 안 돼요. 여기 지금 세 가지들이 확실이 된다. 지난 주간에는 서울의 장노인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다민족들, 다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암 걸리고 뵙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 하려고 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는 안 된다. 교회 주위에 집을 구입해라. 그게 뭐? 거기서 훈련시켜. 거기서 치유해. 난 요새 많이 봅니다. 입만 속이고 옆에 보면 양평이 있잖아. 양평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집값이 다 떨어져 버리고요. 그 전원 마을 빈집이 많아. 나 딱 보면서 저기 TCK 하우스에요. 너무 시내 좋은데 해놓으면 안 돼요. 자기 나라 가서 전도 못해. 그렇죠? 우리나라 저 어려운 나라에 있던 사람이 한국 와도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와 보니까 너무 좋아. 자기 나라 살다 한국 오니까 너무 좋아. 가는 데마다 밤새 슈퍼 있지. 저희만 모텔들이 컴퓨터 있지 드라이기 있지 다 있어. 그래서 나라가 없어요. 밤새 돌아다니도 사고가 안 나지. 이게 그냥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린 거에요. 이게 딱 걸려가지고 우리 지금 본부에서 외국인 초청을 쓰러 놓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사라진 사람 두 명.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서 훈련받아야 자기 나라가 전도자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답이요. 어제 나주 와서 그랬어요. 야 이 동네에 집 잘 지워놓고 지금 부도 나가지고 무너진 데 만에 사 그걸 사서 훈련시켜야만 해요 훈련.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이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봐야 돼요 이걸요. 야 이런 거구나. 이게 지금 영적 문제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렇죠? 쉽게만 하나님이 쉽게 안 고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정신적 이상 왔는데 이게 바로 안 돼. 계속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어느롭게 보호되지 않는 이상은 환경 때문에 못 고쳐요.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보호되지 않는 이상은 환경을 보호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로 자기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회 속에서 다 돈 벌려고 한 그 속에서 내가 내 행복을 살 수 있나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건축을 느끼는 데 날 굉장히 이유가 있던 날 많은 메시지를 깨달았거든. 여러분 생에 허감 긁는 권세 정말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기도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권세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가문과 현장 세게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전성의 3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멈칫하리 하려 저 위험한 것 내 말에 때려 그 맘에 숨기시고 저 손은 모두 아프시네 오로라운 구세주 제 손에서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의 손을 흘러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음 나들 속에 넘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 말에 때려 그 맘에 숨기시고 저 손은 모두 아프시네 그 맘에 숨기시고 내 성령에 받아주사 그 맘에 숨기시고 내 마음 나들 속에 내 이름을 부르시네 내 아름답게 속에 너로 가도 나의 원칙함이라며 저 위험한 것 내 다리를 때려 금방에 숨기시고 주 손을 모두 부르시네 주 예수님 꼭 주님 이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내 구원에는 종이 노래하네 저 천국과 청산대 내 마름답게 종이 노래하네 종이 노래하네 나 피곤치 아니라며 저 위험한 것 내 다리를 때려 내 마름에 숨기시고 저 천국과 청산대 나 피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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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떠를 두고 전국과 전 세계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을 찾아낼 처음이자 마지막이오 또 영원한 기회가 되는 응답과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 기아고복된 세계에렘런트 대회가 올해는 컨벤션센터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코로나 이전인 5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경제 상황에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375청 종족의 너무나도 귀한 렘런트들과 전도자 여러분 단 한 분이라도 더 함께 모시고자 하는 중심과 자세로 등록헌금은 5년 전과 변동 없이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장 대여와 부대시설 및 행사 진행을 위해 귀한 전도자분들의 시대 살릴 헌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 한 분 한 분의 대회 참석과 이유에 있는 후원은 검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 2375청 종족의 절대적인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대회 등록은 A렘런트 그룹, B일반 그룹, C동반자녀 그룹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A렘런트 그룹은 2011년생부터 1999년생까지며 숙소와 식사, 차량이 제공됩니다. 등록헌금은 38만원입니다. B그룹은 1998년생 이상인 일반 참가자로 기본적으로 숙소와 식사, 차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록헌금은 20만원입니다. 등록시 별도로 식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헌금에 7만원이 추가됩니다. C동반자녀 그룹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020년생부터 2012년생까지는 등록헌금이 10만원이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2021년생 이후 출생자는 등록헌금이 따로 없고 식사 및 좌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B일반 그룹과 C동반자녀 그룹에 해당하는 해외 참가자의 경우 숙소 및 식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급에서 3급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등록헌금의 50%가 할인됩니다. 대회좌석은 등록헌금 입금이 완료되는 순으로 배정됩니다. 유아.kr에서 등록받으며 자세한 안내문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포스터 속 랩런트 마스코트에도 대회의 언약과 의미를 담았습니다. 마스코트 한쪽 팔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언약을 새겼고 양팔의 모양을 무한대 기호로 표현해 777 언약을 붙잡고 무한한 힘을 얻어 그 속에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응답으로 남기는 랩런트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는 먼저 리더 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이틀간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리며 본대회가 7월 30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나주 한빛교회에서 열린 이날 예배는 전남 서부지역 중대원과 세계산업선교회 전남 서부지회, 광주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랩런트들이 사회와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습니다. 또 해당 지회 산업인 중직자연합찬양대, 지회연합찬양대가 각 예배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회 인터뷰 시간엔 전남 서부지회만이 할 수 있는 랩런트 운동의 언약을 포럼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서부지회 목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핵심 연락받고요. 두 달 전부터 우리는 핵심으로 토요일마다 모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언약 붙잡습니다. 나주만이 할 수 있는 거 랩런트 TCK 운동. 진짜 칠칠째 일이 운행하는 우리 서부지회가 될 것입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도시가 되도록 정말 우리 서부지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왔잖아요. 광주, 동부지회, 서부지회, 초원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입니다. 도서지역들이죠. 5천 종족 살리고 훈련시키고 치유하고 제자로서는 최고의 공간이 서부지회. 서부지회, 정말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앞서 류광수 목사는 지회 목회자들과 만나 절대 가능한 보금운동이란 제목으로 특별 메시지를 전했고 해당 지역 중직자대학원과 세계산업선교회 임원들, 지역의 숨은 인재들과 면담하며 금토일 시대에 대한 언약과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핵심을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렘넌트 망대운동. 오는 8일 토요 핵심 예배는 중북권 충북지회를 중심으로 중부인만우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2024 여름학기 목회사무원이 오는 6월 12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영원한 망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목회사무원에서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중요한 목회의 방향이 선포됩니다. 류광수 목사가 총 6강의 메시지를 전하며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동 101호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1강과 2강이 12일 오전 10시 30분 3강과 4강은 오후 2시 5강과 6강은 다음 날인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선포됩니다. 신학특강은 13일 오후 1시 30분 시동 중강당에서 열립니다. 등록헌금은 신입생 35만원, 재학생 30만원, 청강생은 20만원이며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숙박은 사전 등록 시 신청할 수 있고 청강생은 숙박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는 6월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5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28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응답이 없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계속 하는 데 없어. 말씀을 계속 붙잡는데도 안 돼. 결국은 안 됩니다. 골라스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내 생각이 크면 우상입니다. 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남긴 겁니다. 이걸로 충분해야 돼요. 그 외에 끄는 우상숭배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누가 뭐라 말해도요. 여러분 산업에 벙다 보기 시작합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현장보급 메시지 71과에서 74과까지 강의가 진행되며 교제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다음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6월 18일 열리며 오는 12일까지 위하점 KR에서 등록받습니다. 랩런트 사역자미 교사강습회가 오는 4일과 6일 계층별로 덕평 RETC에서 열립니다. 4일 청소년 대학 청년 사역자미 교사강습회는 오는 8시부터 2동 2층에서 등록이 시작되고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사역자미 교사강습회는 6일 오전 7시 30분부터 G동 테라스에서 등록이 시작됩니다. 4일과 6일 모두 교제와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동반자녀 할인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동반자녀 및 장애인 할인 대상자는 교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록 시 팔찌는 본인만 받을 수 있으며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한편 랩런트 사역자미 교사강습회 교제의 다국어 파일이 위하점 KR에 게시됐으며 미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태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회가 오는 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 확인은 낮 12시부터 2동 2층에서 진행되며 동반자녀는 관련 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찬양 앨범 2024 언약과 꿈, 영원한 망대가 출시됐습니다. 이번 앨범은 탑 랩런트 퀴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8명의 랩런트들이 참여했으며 영원한 망대, 나의 777 기도, 금토일시대송 등 올해 원단 메시지와 말씀의 흐름을 담은 총 10곡의 찬양이 수록됐습니다. CD와 USB 두 가지로 제작됐으며 CDN 찬양과 피아노 묵상고기, USBN 찬양과 피아노 묵상고, MR, 그리고 몸 찬양 영상이 수록됐습니다. 6월 4일 랩런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부터 현장에서 판매하며 위와 자료 구입 메뉴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주문은 6월 3일부터 발송됩니다. 덕평 RUTC에 전기차 충전기 4대가 설치됐습니다. RUTC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A동 맞은편 운동장 아래쪽 주차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RUTC에 전기차 충전기 4대가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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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고 약 10대가 지나갔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쳐버리니까 점점점점 땅은 어두워졌습니다. 이 답을 붙잡은 인물이 또 보금이 희미해졌어요. 그런 세월이 400년을 흐르고 있을 때 오스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랩런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는 랩런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부터 판매됩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6월 8일 토요일 10예배는 충북지회를 중심으로 중부인만회교에서 열립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께서 주신 777의 언약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한 본질을 아는 남은자들의 축제 랩런트 대회가 시작되는데요. 랩런트로 모든 것이 통한다. 랩런트의 축복. 랩런트의 당연한 응답인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은 랩런트의 브랜딩. 오유알의 작품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품질, 디자인, 랩런트의 정체성까지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는 멋진 옷을 소개합니다. 구글 폼에서 확인 후 작성해주세요. 어떻게 보내야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랩런트처럼 멋지게 주문하기! 하나님이 이끄시는 랩런트 운동 속 자라난 랩런트들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랩런트 대회. 앞서서 랩런트 문화를 주도하고 싶다고 하는 수많은 요청에 힘입어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속 28개 지회의 교회 랩런트들이 마음껏 지원할 수 있도록 스텝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아의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8개 지회의 랩런트와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운동의 현장을 준비하는 모델적 응답과 축복에 내가 먼저 쓰임받기!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나의 삶 속의 잔양 후에 당장 용왕성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all rise and sing, O Lord in my life and reverend you will come and give us a prayer for the first service and close with a benediction.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제자의 힘을 잃게 하소서 나를 바보, 나를 바보, 나를 바보, 이해를 그리옵니다. 나를 바보, 나를 바보, 나를 바보, 나를 바보, 하나님, 손ir.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배에 축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배에 인간 사랑을 얻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행복듯이 은혜 안고 속에 하소서 하나님의 배에 병든 자들이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망대의 여정이정표로 이십사하게 해주옵소서 영적 치유되는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십어의 응답으로 세계 복음하게 해 주옵소서 이유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빛의 경제 완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2, 3, 7, 5천 살릴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하고 남을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이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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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